네 안녕하십니까 홍조식입니다 자 내일은 상한가 시간입니다 자 먼저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드디어 새해 첫 방송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민현 새해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다 돈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따끈따끈한 주간증시일정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주 첫번째 증시일정표 자 이 메타버스 또 전기차 현대차 또 관련해서 여러 이슈들이 이번주에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주간증시일정표 관련된 종목들 모두 다 적혀있으니까요 위에 문자에 주간증시일정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다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가를 끌어올리는 짱짱한 수급리스트들 지금 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전화번호에 문자에 수급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수급표도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첫번째 상한가를 친 로봇티즈가 역시 로봇관련주들의 강세 속에 오늘도 급등을 해줬습니다 지금 로봇관련주들을 제가 지난 12월 중순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멋지게 지금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순환매를 하면서 간다고 그랬어요 순환매를 하면서 가는데 특히 언제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미국 CES 가전박람회인데 여기서 지금 이 로봇관련된 이슈들이 이번주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근데 이제 CES 끝난 다음에는 좀 조정에 들어가요 이번주가 이제 또 고점으로 피크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환매를 하면서 가고 있다 그랬죠 순환매 오늘은 얘가 올라오고 자 봐요 전일에는 이 로봇티즈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말고 은봉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상한가를 쳤었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 또 누가 양봉으로 올라갔었습니까?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동안 좀 덜 갔다 싶으니까 또 양봉으로 이제 올려요 그리고 또 로봇스타도 오늘 또 새롭게 양봉을 뽑으면서 정고점 돌파를 해줬습니다 로보로보가 단기과열이 끝나고 나서 한 방 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 남았습니까? 바로 에브리봇 에브리봇도요 에브리봇도 지금 단기과열 상태에서 오늘 주가가 10%나 올랐는데 단기과열이 이제 이틀 차예요 하루 이틀 그러면 이게 만약에 단기과열로 더 올라가게 되면 단기과열 풀렸을 때 떨어져요 왜냐하면 단기과열로 많이 올리게 되면 단기과열 끝나면 오히려 차익실현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내일도 단기과열이에요 3일 동안 단기과열이니까 거래량이 거의 없잖아요 단기과열로 내려와서 그러면 없는 상태에서 단기과열로 끌어올리지 말고 조종봉이 나온다 만약에 내일 은봉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분봉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단기과열 끝나게 되면은 반등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단기과열로 내 차 올려버렸다 또 내일도 양봉으로 막 이렇게 올라간다 갭떠서 그럼 단기과열 풀리면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때는 미리 딱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지금 단기과열이었다가 오늘 풀린 애가 누구냐면은 로보로보예요 그죠 근데 봐요 로보로보는요 거래량이 이렇게 요거 극감됐을 때 보면은 아 단기과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또 분봉을 보면 분봉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오죠 분봉이 보면 이렇게 이 차트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점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점으로 왜 그러냐면 30분마다 한 번씩 단일가 거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움직임이 이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로봇 관련 주가 강세를 보이니까 냅다 또 같이 멋지게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런 것처럼 단기과열때 근데 보세요 안 올랐잖아요 그죠 단기과열때 안 오르고 버틴 애들은 단기과열 끝나면 오르고요 단기과열동안에 계속 오른 애들은 단기과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차익시는 물량이 나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과열때 움직임을 보고 단기과열 끝난 다음에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를 미리 100%는 아니지만 예상할 수가 있다 왜냐 항상 이렇게 안 올라가던 애들은 왜 안 올라가겠어요 단기과열때 끝나고 나서 올리려고 그리고선 단기과열때 올린 애들은 돈 안 드리고 쉽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죠 세력들이 돈도 많이 안 쓰고 단기과열로 올렸으니까 그런 애들은요 끝난 다음에 위에서 팔아요 단기과열로 올릴 때 쉽게 올렸으니까 돈 안 드리고 그런데 단기과열 끝나고선 진짜 세게 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돈도 많고 그리고 세력이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끌어올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된 애가 사례를 들자면 바로 지난번에 일동제약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거 보면 단기과열이 여태까지 단기과열 했어요 그런데 이때 단기과열로 또 올려요 단기과열 풀린 날이 이날이거든요 그러면 이날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요 덫혀요 단기과열로 끌어올렸다 하더라도 강하니까 그러니까 어떡해요 덫힌 애들은 더 올라가는 겁니다 한 번은 더 크게 해먹겠다 그 뜻이죠 그래서 다 4만원까지 찍고 한 번 올리고 두 번을 더 올리고 나서 다 팔아먹으려고 집어떤지는 겁니다 로봇 관련 조정에서 아직 안 올라간 애들 추세가 살아서 올라갈 수 있는 애들 딱 보면 아직 랠리가 이렇게 급등 랠리가 안 나온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누구예요? 유진로봇 유진로봇 보면요 이렇게 거래량이 빵 터진 이 윗골이 달린 캔들이 딱 중심이 있어요 그런데 얘 봐봐요 얘 6천원까지 올리고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안 떨어지고 여기 6천원 아래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래량은 완전히 줄어들었죠 그렇다고 얘가 단기과열이냐? 얜 단기과열 아니에요 보면 그냥 거래량이 줄어든 거지 단기과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기과열은 그때 다 끝났어요 이미 한 번 단기과열로 초장에 해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단기과열 없이 단기과열 없이 지금 딱 이 사이에서 멋지게 지금 횡보하고 있다 이거 분봉으로 보면 그림이 딱 보이죠 거래량이 터지는 기준봉이 생기고 기준봉 안에서 주가가 횡보하고 있다 슬금슬금슬금 저점을 높이고 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점을 조금씩 조금씩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딱 저점을 이어보니까 그림이 딱 나오죠? 삐뚤빼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6천원 딱 여기까지 근처까지 이제 올라와 있다 여기 6천원 돌파하면은 유진로봇도 시세가 한 번 더 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로봇 관련 중에서 유진로봇 그 다음에 로봇티즈는 오늘 상가를 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정이 나오면 반등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런 애들은 지금 현재 대장은 로봇티즈예요 처음에는 유진로봇이었다가 유진로봇이 단기과열 들어가 있는 사이에 또 딴 놈들이 올라갔어요 돌고 돌고 올라갔죠 그러다 에브리봇도 상가치고선 올라가고 있는데 에브리봇도 아직은 좀 남았어요 어디까지냐 어디까지를 볼 수 있냐면은 5만원까지 왜 그러냐면은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4만 3천원까지 그럼 5만원이 정고점이기 때문에 근처까지는 한 번 올라가야 맞고 떨어지면은 끝나는 거죠 그럼 단기과열 풀리고 나서 한 번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단기과열 풀렸을 때 올라갈 때 단기과열 상태로 그냥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풀리는 날 갭 떠가지고 5만원 찍고 빠진다고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안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그러면은 5만원 찍으러 가겠죠 그렇게 해서 에브리봇도 정고점이 아직 남아있는 관계로 5만원대가 남아있는 관계로 요만큼의 폭은 있다 물론 5만원 돌파해서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몰라요 일단 딱 지지 저항에 의해서 우리가 아는 만큼만 딱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대장이 이제 로보로보예요 로보로본데 자 로보로보는 일단 오늘 슈팅이 나왔고 단기과열은 끝났고 그럼 조정이 나오겠죠 조정이 나옵니다 이거는 조정이 나와요 왜냐면 이평선과 이격이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데 상한가도 아니고 그냥 얘는 여태까지 상한가를 내지 않고 양봉으로만 움직이는 애예요 그러면 상한가가 나온 종목하고 그냥 양봉으로 움직이는 종목하고 어떤 놈이 더 셀까요 상한가 나온 놈이 더 셉니다 이왕 할 거면은 양봉 나온 놈보다는 상한가 나온 놈으로 해야죠 그래서 로보로보 할 것 같으면 로봇티즈 하는 게 낫다는 소리고요 아예 아직 안 그러면은 유진로봇은요 유진로봇은 아예 이렇게 슈팅이 안 나왔으니까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에브리봇 유진로봇 그 다음에 로봇티즈 이렇게 지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가 8만원 찍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1월달에 누가 유망한 섹터입니까 바로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하고 전기차 부분 2차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2차전지 쪽도 앞으로도 계속 좋긴 한데 지금 이제 상반기 때 살아날 수 있는 쪽이 반도체 쪽이다 삼성전자가 계속 가지는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8만원과 7만6천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또 갈 것이고 그 다음에 4차 넬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쭉쭉 오른다 그것보다는 조정을 좀 보이고 반등 나왔다가 또 조정 보이고 반등 나왔다 이렇게 가요 그러면 조정 보이고 반등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바로 누가 또 멋지게 또 반등이 나옵니까 바로 삼성전자 관련주들 그러면 삼성전자 관련주가 지금 잘나가는 업종이 딱 두 개가 있어요 바로 뭐예요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훨씬 더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자 왜냐 삼성전자가 8만원 돌파해서 올라가는 거는요 바닷건에서 돌리는 거는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그동안 1차 2차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살아나게 되면은 그거는 8만원까지야 그리고 나서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이제 파운드리라든지 이쪽 분야가 지금 계속해서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전부 지금 파운드리 쪽입니다 삼성전자에서 투자 얘기가 나와서 미국에다가 공장 짓고 하는 거 전부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쪽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도 파운드리 쪽 비메모리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종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대표적인 게 DB하이텍 그래서 DB하이텍도 보세요 멋지게 한번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을 쫙 멋지게 보이죠 그러고 나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주식 패밀리들도 지금 DB하이텍을 여기서 쫙 모아가고 있다가 멋지게 오늘 또 반등이 나서 정고점 근처까지 왔을 때가 또 한번 매도의 타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멋지게 수익을 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지금 어디서만 크게 나옵니까 바로 스마트폰 폴더블폰에 대한 독주 폴더블폰의 핵심 핵심 내용은 뭡니까 바로 기판입니다 기판 그거 휘어지는 기판이라든지 핸드폰 폴더블폰에 들어가는 기판 이 기판 관련주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판 관련주들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이는 종목이 TLB입니다 그래서 TLB가 지금 보시다시피 자 봐요 바닷권에서 바닷권에서 지금 이 평선을 쫙 모아놓고선 지금 주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바닷권에서 또 올라가는 종목 올라갔다가 눌림에서 반등을 예지하고 또 눌렸을 때 이런 자리가 또 한 번 DB 하이텍 같은 자리요 DB 하이텍 같은 이런 자리가 있는가 하면 또 바닥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바닷권에서 뭐예요 쌍바닥이 이렇게 쌍바닥이 나오면서 이 평선이 모아갔다가 이제 정비열로 전환되기 시작했을 때 이런 자리가 바로 뭐예요 또 반등의 자리를 갖다가 줄 수 있죠 그래서 TLB가 이게 지금 또 보면 중심선 돌파해가지고 이제 또 한 번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닥에서 완전 최바닥에서 TLB는 또 모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멋진 반등 중에 있다 조금씩 조금씩 이제 또 수익 실현해가면서 보고 그러면 어떻게 중심선 못 넘어가면 다 파는 거고 넘어가면 들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가 또 조종 나왔을 때 밑에서 또 사고 자 이렇게 해서 TLB 여러분들도 한 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 기판 뭐 있어요 PCB라고 하는데 자 이거 아주 좋아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대덕전자 대덕전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덕전자 지금 계속해서 전고점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이제 또 밑에 11선 21선이 따라 올라오죠 자 그러면은 올라가면서 조종 나오고 또 반등 나오고 또 조종 나오고 반등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추가적인 랠리를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덕전자도 여러분들이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도 역시 이 반도체 관련주로 삼성전자에 아주 멋진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지금 이제 3만원대를 이 박스권의 상단으로 지금 넣고선 계속해서 지금 이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합니까 3만원까지니까 일단 자 21선에서 이른 자리에서 이제 바로 또 아주 좋은 매수의 타이밍이 되죠 자 이른 자리가 이제 또 한 번 매수 타이밍이 돼서 전구점을 향해서 올라갈 때 이때부터는 또 수익 실현 하면서 박스권 상단 돌파 못하면 다 팔고 돌파하면은 돌파했다가 눌렸을 때가 또 한 번 또 재매수 타이밍이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셨죠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박스권의 상단 항상 돌파를 하려다가 많은 자리들 여기까지 일단 딱 올라와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팔아 그리고 나서 돌파해 돌파하면 어 더 가는구나 그러면 항상 눌려 그럼 눌림목이 또 한 번 눌림목을 소화하고 2차적인 시세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 딱 이렇게 캠트로닉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바로 이번 실적 발표 때까지 또 한 번 이 멋지게 랠리가 나올 수 있는 반도체 종목들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이 지금 사상 최대로 잘 팔리고 있는 이 폴더볼폰에 들어가는 기판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딱 골라서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같이 하고 있는 이 기법 교육강의 이 기법 교육강의 여러 번 보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공부를 하시고 여기에 관련돼서 또 한 번 이제 제가 또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종목들 기법과 관련돼서 멋지게 또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수급표하고 주간증시일정표 자 월요일입니다 주초에 받아가시는 게 가장 효과가 큽니다 위에 문자에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